8명의 선수 역시 강다슬이 앞쪽으로 치고 나오는데요 뒤쪽에는 김혜영이 쫓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다슬 선수가 독주를 하고 있고요 자 조은주 포항시청의 조은주가 지금 2위로 들어오나요? 네 조은주 선수도 100m 허드 선수인데 100m 경기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1주 경기 강다슬 선수 100m의 또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강다슬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포항시청의 조은주 선수가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강다슬 선수가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여유있게 1위를 차지했고요 100m 허드 경기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조은주 선수가 오늘은 100m 경기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선전인 만큼 이 기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12초 2위에 강다슬 선수가 1위 그리고 12초 33 포항시청의 조은주 선수가 2위 손경미 선수가 12초 4위에 기록으로 3위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포항시청의 최하영, 가평군청의 김다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현희, 화성시청의 한예솔, 정선군청의 김명지, 시흥시청의 황윤경, 안동시청의 김나연 선수가 출전합니다 당당하게 동메달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100m 여자 예선 두 번째 경기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지금 4번 레인에 이현희 선수가 앞쪽으로 나오는데요 김다은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고 기록에서 앞서는 이현희 선수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위로 꼬리를 했네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현희 선수가 1위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직접 결승선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청의 김다은 선수가 두 번째로 들어왔고요 네 공교롭게도 1조 경기에서 경기를 펼쳤던 강다수 선수와 거의 비슷한 기록이 나왔는데요 자 2조에서는 풍속이 마이너스 2m네요 맞바람이 2m씩이나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현희 선수가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12초 2일에 이현희 그리고 12초 28에 김다은 12초 47에 김나연 선수입니다 3조의 선수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포시청의 한경민, 논산시청의 김민지, 경주시청의 김솔기, 시흥시청의 이민정 가평군청의 김소은, 전북개발공사의 김예지, 광주광역시청의 조수진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6레인에서 출발하게 될 김소은 선수는 앞서 2조 경기에서 경기를 펼쳤었던 김다은 선수의 쌍둥이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조가 출발했습니다 역시 이민정이 앞쪽으로 나옵니다 자 김소은이 뒤쫓아서 가고 있고요 이민정이 결국에는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네 이민정 선수가 12초 13이라는 아주 좋은 기록으로 1위로 골을 했고요 역시나 100미터에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민정 선수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예선전에서 보여주면서 1위로 들어왔습니다 네 2위는 쌍둥이 동생인 김소은 선수가 차지를 했죠 네 12초 1위입니다 이민정 선수가 1위로 들어왔고요 12초 36에 김소은, 12초 56에 김솔기 선수가 3위로 들어왔습니다